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 진행된 지 일주일, 큰 피해를 입힌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수혜유로 상처입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복구하고 전염병과 해충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일 차를 맞은 군의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은 25일 기준 201개소에서 병력 7천여 명, 장비 400여대를 투입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의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소요 대비 진행도가 평균 40%를 넘어가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생, 의무 지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독차와 급수차가 투입되어 도로의 토사를 제거하고 시설 세척과 급수 지원을 통해 환경 정화를 실시하였으며 세탁 지원을 통해 추해에 오염된 세탁물 3,600여 점이 세탁됐습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과 해충을 방지하고자 휴대형 방역기를 이용한 방역이 진행됐습니다. 충천남도에서 진행되는 육군 32사단의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는 장병 2,200여 명과 굴삭기 장비 등 25여 대가 투입되어 폐기물을 처리하고 제독차를 이용하여 생태공원 및 비닐하우스 진흙을 제거했습니다. 백제 체육관에 운영되던 이동 전개형 의무 시설 트레일러는 누적 진료 84명을 기록한 가운데 25일부로 임무를 끝내고 27일부터 청양 지역에서 의료 지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호우 피해 중점 복구 작전 부대인 육군 32사단, 37사단, 54단에서도 장병 5천여 명과 장비 300여 대를 투입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